대전아! 완자! 최선스럽긴 하지만 동교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? 알지, 모르는 게 없지. BTS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게 1팀 동체가 안 되겠습니까, 여러분들? 아니,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? 아, 미치겠다. 이게 뭔 말이야? 예전 기억 되줍으면 진짜 더럽게 안 맞았는데, 이거. Let's go! 아, 뭐하냐? 아, 뭐해, 뭐해, 뭐해? 뭐한 거냐? 이거 아냐? 뭔데, 뭐라 썼는데! 아니, 이걸 모르면 어떡해! 어, 야, 간다! 야, 이렇게까지 한다고? 야, 여기서! 과연 그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인가?